희재님 팬들한테 떡이랑 귤 받았어요. 별병. 잠깐만. 별병도 같이 응원하자고 별병도 받고요. 어떻게 이거 조명축. 우리 해주려고 해요. 해주려고. 같이 응원해 주려고 해요. 응원하는 조명축. 감사해요. 일부러 일부러. 다시 찍어요. 다시 찍어. 네네네. 불 켜보세요. 우리 것도 꺼니까 같이. 같이 하면 더 이쁠 것 같아요. 불이 안 밝혀. 네네네. 우리 아까 목표제로 했는데 조명섭이. 그거리는 번호 없는 사람들 주시러 온다. 조명섭 이쪽에. 예예예. 우리 명섭이. 우리 명섭이와 희재. 너무 이쁘다. 정말 이쁘네요. 이거는 사진도 하나 찍어야 될 것 같아요. 잠시만요. 잠깐만요. 나도 깜빡깜빡. 우리는 안 나오죠? 네. 여기 손만 나와요. 센스 있게. 네. 사진 하나 찍을게요. 나오길 바래요. 나오길 바래요. 아니. 아니. 영섭이가 나 쪼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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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쪼.